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출발 새아침 시작합니다. 대선 특집 여의도 실업자들 코너. 민주당의 최태경, 민주당 부산 공무선대위원장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정책 좀 보실까요? 일단 임대료 나눔제 있잖아요. 임대료를 임차인, 임대인, 국가. 3분의 1씩 분담한다 이 공약인데 이 구상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신의원님.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미래국가 비전의 핵심은 차기 정부의 우선과제를 좀 명확히 선정했다는 게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고통 분담으로 잡은 것 같아요. 기본 개념은 임대룸, 임대로 나눔이라는 게 결국은 빌려준 사람, 임대인은 새를 3분의 1로 깎아줘라. 그럼 임대인이 손해보는 것은 국가가 나중에 부담한다. 아니면 세액 공제를 통해서 정부가 부담해 주겠다고요. 3분의 1 깎아도 손해보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거고.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또 남은 3분의 2는, 3분의 1은 임차인, 자영업자, 빌딩이나 가게를 빌려 사시는 분들이 3분의 1 부담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또 정부가 부담하겠다. 이건 티지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그러냐면 임대료를 아무리 깎아주라고 임대인들에게 요구한들. 지금까지 보면 그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전가했단 말이에요. 이걸 정부가 떠안겠다는 새로운 컨셉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적절하게 나온 것 같다. 적어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손해보이신 많은 자영업자들에게는 긴가민가하면서도 현실성 있게 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과 저성장의 해결책으로서 부서, 가족과 이런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여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부모급여인데 전 국민에게 아들을 놓으면, 자식을 놓으면 월 100만 원씩 1년 동안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아시는 대로 지금도 양육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당이 겹칩니다마는 많은 돈을 내고 심지어는 성인지 예산이 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거의 긴급처방을 하다시피 해서 1,200만 원. 돈을 계산해보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26만 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쪽에 선대본부의 계산에 의하면 3조 얼마 가능하다고 보는 거니까 현실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나마 기본 컨셉은 다음 만약에 윤석열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면 차기 정부 우선 과제는 코로나 극복, 코로나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으로 잡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네. 최태경 위원장께서는 윤석열 후보의 임대료 분담이라든지 3분의 1씩 그리고 아이를 낳은 부모한테 1년간 매우 100만 원씩 주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아까 전에 앞부분에서 윤석열 후보님께서 정책적 능력을 좀 가시하기 위해서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좀 막 공략을 막 던진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번 발표에도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일관대기의 기자들한테 그것을 강조했거든요. 자유민주주의자다. 그리고 시장정제주의자다. 그런데 월임대료 건물주부 3분의 1 무조건 깎아주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입이 과연 본인이 시장주의자라고 주장해 본인의 가치와 어떻게 접점을 이루는지 이게 대한 좀 본인의 철학적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현실을 잘 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대료를 3분의 1을 건물주에게 깎아주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깎아줘야 되니까 건물주는 전체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는 요인이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후보는 3분의 1 건물주가 임대료 깎아주고 나면 3분의 1을 소득세 때 고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요. 착한 임대료 재해라고 해서요. 코로나 시기에 이미 시행이 많이 됐어요. 건장해서. 의무는 아니라고 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요. 임대료 깎아주고 소득세로 정산 받는 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번거롭고 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서류도 필요하고 증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체적 구현이 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던진 거 아닌가. 그리고 시장주의자라는 본인 가치화도 배치되는 거 아닌가. 이걸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더 문제는요. 이거 공약을 이렇게 발표를 하면 이 정합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게 관계성을 좀 가져야 됩니다.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은 게요. 그리고 현재도 아이를 출산하면 부모에게 2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요. 매월 30만 원씩 올해부터 매월 30만 원씩 지원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8세까지는 아동수당이 매월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합치면요. 1년에 780만 원이 지금 부모급여로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요. 나갑니다. 그런데 본인은 매월 100만 원 1년에 1,200만 원 지원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설계된 780만 원은 싹 없애고 본인이 새롭게 설계한 1,200만 원을 월 100만 원에 1,200만 원을 주겠다는 건지 기존에 780만 원에 얹어서 1,2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건지 추가로 합치면 2,000만 원이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정교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이런 예산 문제에 대한 정교한 설명도 없으면서 툭툭 던지는 것은 자기 본인의 위기에서 단출하려고 하는 일종의 표를 매집하기 위한 막 던지는 공약으로 오해받기 쉬워요. 그래서 선대위에서 이런 공약을 발표할 때 좀 정교하게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반박할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최대변이나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상공인이나 소상공인들이 양쪽을 다 시문 다 보면서 경제 시문까지 갖다 놓고 누가 유리한지를 유심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거는 시장 경제 원리와 어긋난다는 정도는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라는 표에서 그거는 시장 경제 원리가 상충되지 않는다는 나름의 이론적 기반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임재로 나눔하더라도 지금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선대위에서는 170몇만 개 업체가 소상공인 피해를 받는데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임재를 낮춰주면 월 6천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나름의 근거는 제시했다고 이게 맞고 틀리고는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는 거고 부모 급여 문제도 이것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약 한 26만 명이 출산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연 3조 1,200억 원이면 된다는 나름의 근거는 설명을 했다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어머니나 앞으로 미래의 부모들 사람들이 지금 받는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보다 이게 나은지 안 좋은지는 그 사람들이 판단할 거라고 봐요. 홍준표 의원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공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뭐가 다르냐. 퍼주기 경쟁 대상이다. 되게 비판을 했습니다. 두 분 보시기는 어떠신지 이번에는 최태경 위원장님. 그런데 우리 홍준표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재명도 믿고 윤석열 위원님과 공격도 약간 막 하신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퍼주기 공약이라는 것도 아 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국민에게 적절하게 퍼주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요. 그게 국민에게 적절하지 않게 표를 매집하기 위해서 막 던지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 합쳐서 섞어서 무조건 퍼주기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거친 비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 공약은 양쪽 다 비판받을 소유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던진 이재명 후보나 뒤에 따라가서 그냥 200만 원을 이야기한 윤석열 후보가 제 눈에는 독균 객균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데 200만 원이라는 액수만 윤석열 후보가 먼저 제시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먼저 이전에 언급했던. 아니요. 인상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했고 액수 200만 원은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거 아닌가 그 말인데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7년까지 200만 원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언제까지 한다는.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의원님. 그래서 제 말하는 근거가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200만 원 병사 월급 200만 원은 양쪽 다 포퓰리즘 요소가 있다고 분명히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도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국방 예산이 한 55조 원쯤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인건비가 이렇게 해서 아마 한 얼마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갈 거예요. 병사 인건비가 아마 2조 1천억 그렇게 장교들 빼고 병사가 몇 명이냐. 한 30만 원 될 거 아닙니까? 2조 한 몇천억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병장이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제 조카가 나와서 물어봤더니만. 병장이 60만 원. 7, 8만 원 받아요. 그것도 옛날에 병원 받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 3만 원대 같지만. 70만 원. 70만 원대란 말이에요. 이걸 200만 원 올리면. 그러면 이등병, 일병, 상병 우리 다 알잖아요. 쭉 올라갈 테고. 그럼 하사관들은 어떻게 하고 소위는 어떻게 하죠.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단순하게 지금 이등병에서 병장까지를 200만 원으로 맞춰주게 된다면 계산에 의하면 한 7조 얼마가 든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지금 병사 월급, 병사들의 30만 병사 월급이 예를 들어서 2조 얼마라고 친다면 5조 얼마가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5조 얼마가 더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하사관이나 장교들부터 계속 올라가면 굉장히 더 올라가게 될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국방비가 55조밖에 안 되는데 막사도 제대로 못하고 고생 마련하는 거 다 알려진 사이인데 인건비로만 될 경우에는 국방비의 왜곡 현상이 심하고 무기예반으로 뒤처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200만 원 이야기는 최저임금의 몇 퍼센트까지 최저임금으로 하면 아저씬들아 월수로 치면 월급은 180에서 190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임기 동안에 적어도 최저임금의 70%나 60%를 올리겠다. 이 정도가 좀 합당한 표현이지 월 200만 원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두 분 보다 굉장히 포퓰리즘 조성이 있다고 봐요.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대로 싼 포퓰리즘이다. 간단하게 신성근 전 의원님 말씀 또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고 수용하면서 그래도 국민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200만 원은 2027년까지입니다. 단계적으로 올려야겠다는 뜻이고 제가 아까 최근에 200만 원 강조한 건 윤석열 후보 아닌가 했던 거는 윤석열 후보는 이런 구체적 설계를 제시했는가 저는 그냥 200 당장 할 것처럼 언론 보도상은 가까운 실내 200만 원 줄 것처럼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야기 드렸던 거고요. 저는 이 국방비에서 과다하게 이렇게 정액되는 것에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단지 국방비 정액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청년들을 지원한다. 지금 이번에 대선 후보들 중에 경선 과정에서 군 제대하고 사회 복귀할 때 2천만 원씩 지급하자 이런 제안을 하신 분도 있거든요. 청년들한테 청년 사회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개념도 일부 가치 포함해서 이런 급여 인상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철수 후보 얘기 국내당에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단일화 얘기가 더 자주 나오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신성문 전위원님.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새해 들어서 여론조사의 핵심이 뭡니까? 단일화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보수 중도가 단일화하지 않으면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으면 질 것 같다는 여론조사가 많았던 게 현실이잖아요. 결국은 누구로 될 것이냐 문제일 텐데 지금은 양쪽 다 최대한 단일화하는 거리를 둔 채 자기 지지자 선을 끌어모아서 지지율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사이에서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간에도 경쟁이 붙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단일 후보를 누가 대기 위해서는 여론지사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이 붙는 거고 안철수 후보가 상승할 때 박수치던 민주당 입장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단순하게 윤석열 후보 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조사에 의하면 상당한 이재명 후보에게 실망한 척에서도 가져간다고 보니 이제 공격을 시작한 거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저는 결국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계속 많아지고 이세를 유지된다면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압박에 못 이겨서 단일화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낙관적 전망도 하면서 동시에 그런데 단일화 방법이나 이런 게 놓고 굉장히 복잡해질 가능성은 많다. 끝까지 심지어는 후보 등록 이후에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작년 3월 달처럼 투표 용지에 이름 쓰고 나서 이름 인쇄되고 나서 단일화 이야기를 못 이겨서 국민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장할 수 있다고 봐요. 최태균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좀 우리 안철수 후보한테 우리 국민들이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안철수 우리 후보님은 정치를 시작하고 난 뒤에 마치 단일화 전문 정치인처럼 자리매김해 왔어요. 중요한 선거 때마다 단일화를 가지고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무대에 올라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한테도 이제는 이 단일화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서 나는 단일화 전문 정치인이 아니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도 들고요. 저는 제가 근본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안철수 후보의 가치관과 정치 철학이 과연 윤석열 후보와 유사한가? 제가 보기에는 검찰 권력으로 상징되는 윤석열 그리고 극우적인 사고방식, 멸공을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멸공 이런 퍼포먼스는 멸공적인 방공적인 가치가 가진 윤석열 후보가 정말 생각에 가치 유사함이 있는가? 저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자유로운 변처 기업가 있잖아요. 정치 성향으로 봐서도 저는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과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굳이 따지자면 상대적으로.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과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가진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에 대한 반가 감정적, 정치랑 감정적 앙금이 깊다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가치와 철학 노선 중심으로 편성돼야 되는데 오히려 가치와 노선이 더 먼 윤석열 후보와 자꾸 이렇게 다리라를 우리가 올려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의 굴레이기도 하고 안철수 후보를 모독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도식적인 틀에서 좀 벗어나서 미래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우리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에게 연대도 제안할 수 있고 정책적 제안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과거 사례를 보면 단일화 같은 경우는 논의를 하려면 보통 대선을 한 4, 50일 전에 보통 하는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떻게 대화할지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여의도 시랫다들 코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